다음으로는 한의학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인 한의학의 변화와 미래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장은 경희대학교 한방명원 연구부장이자 위장수화내과장을 맡고 계시는 김진성 교수님께서 자장으로 나서주시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구강병, 위장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데 앞장서고 계시기도 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 후에 방송이 곧 시작될 예정이니 끝까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진성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한의학의 전통과 또 인문학적인 특성 또 국제표준화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은 한의학의 발전 방향과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전자정보대학 생체의공학과 박경모 교수가 발표를 이어주겠습니다. 침 치료에서 체성감각적 요소와 인지정서적 요소의 차별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는데요. 사실 저희 경희의료원은 개원한 지 1년 뒤인 1972년도에 세계 최초로 한 양방이 함께 협력하여 무양물 침술 마취에 성공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기전 및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생체의공학과 박경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침 치료에 있어서 다른 여러 요소들을 분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저희 학교 내 한의학 관련돼서 굉장히 훌륭한 연구자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무엇보다 아마도 좀 더 기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다른 예들을 보여주시려고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곰곰이 생각하면 침을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결국은 피부에다가 아주 얇은 그런 니들을 꼽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체성 감각 자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꽂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극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다양한 형태의 촉각이나 그 다음 앞각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체성 감각 자극이죠. 그리고 특별하게 침치료는 소위 경혈점에다가 자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성 감각 자극을 하는 건데 체성 감각 시스템이라는 것 스마트 센서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도 바깥에 있는 정보들을 특히 바깥에 있는 센서리 인포메이션들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인 거죠. 또 그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그 센서리 인포메이션에 대한 반응들 고차적으로는 인지적 반응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분비 반응들 또는 면역 반응들 또는 심지어는 머슬 리액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센서리 인포메이션을 처리하는 스마트 센서리 시스템이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다면 체 표면 위에다가 어떤 그런 감각 인풋을 하나 주는 거가 이게 어떻게 해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을 특별한 그런 위치인 경혈점 위에다가 자극을 하고 또 그 안에서의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경락이나 귀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을 넣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지금에 와서 다른 그런 연구들 다른 분야 연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 침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어떤 감각 자극들을 만들어서 그 감각 자극이 몸 안에 생리학적인 그런 어떤 조절들 피지올로지컬 레귤레이션을 유발하게 한 것으로 거의 보고 제 연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들을 한 10년에서 5년 정도 계속 이 분야로 일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요점들을 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통학에서는 이미 소위 메카노리셉터나 노시셉터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침이나 마사지 요법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써모리셉터라고 해서 예를 들면 뜸이나 이런 것들도 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보면 또 다른 분야에서 아로마테라피라고 해서 일종의 케미칼 리셉터들을 통해서 센서리 자극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센서리 자극들은 결국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몸에서 그 센서리 자극들을 정보로 해가지고 처리해서 여러 레이어의 처리들이 있겠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형태의 치료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방 고성규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천연물 약물들에 대한 어떤 항암요법들, 항암치료에 대한 것들하고는 조금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것이 침에 굉장히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특정한 패스웨이들을 블록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극을 줌으로써 그 환자 또는 침을 맞는 사람이 특정한 그런 반응을 하게끔 하는데 그 반응이라는 게 우리가 유발하고 싶어했던 그 반응이고 그게 이제 일종의 치료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는 경락이나 기의 활성화 이런 것들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방향들의 층차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체계적이거나 아니면 국소적으로 면역 반응들을 우리가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초나 중추의 그런 신경 반응들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내분비 반응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그 인지적 반응들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침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층차의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다른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센츄럴 너브 시스템의 중추 신경계의 반응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체성 감각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브레인스템을 거쳐서 대뇌까지 가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대뇌까지 간 다음에 다른 그런 피지올로지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거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그 측면에서의 접근들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임상에서의 침치료는 단순한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이라고만 보기에는 힘든 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의사하고 환자의 관계들 그 다음에 또 아까 침에 고유한 그런 접근방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자들의 심리적인 문제들, 환경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의 인터랙션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주 순수한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의 효과만을 임상에서 발휘한다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침이 어떻게 해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좀 이따 계속 나올 텐데 이게 이제 리얼 아큐평추어, 진짜 침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극을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감각에 대한 경험들이 생기죠. 느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게 아프든 아니면 따갑든 간에 아니면 멍멍한 느낌이든 간에 일종의 센서리 익스피리언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은 아 내가 심지어는 내가 침을 맞고 있구나 또는 뭔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치료라고 하면 나한테 효과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그 아큐평추어 크레디빌리티 또는 니들링 크레디빌리티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중추신경기 입장에서는 순수한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하고 이런 크레디빌리티는 다른 요소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중계하는 센서리 익스피리언스도 다른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요소가 실질적으로는 다른 그런 피지올로지컬 리스판스를 유발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이 조금 더 즉각적이고 반사적이고 조금 더 생리학적인 반응을 유발한다면 에큐평추어 크레디빌리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수준에서는 일종의 플라시보 이펙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 중 하나는 정말로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 이것 자체 이것만 이것만의 효과가 다른 것들로부터 구분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에큐평추어 크레디빌리티만 가진다면 그리고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이 없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심은 왜 가지게 되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경과학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고 있지만 전통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침의 경혈이나 경락하고 관련된 이런 설명 방식 또는 이런 이론들 이외에 다른 이론들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탐구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탐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험을 실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궁금했던 거죠. 각각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종의 행동신경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 컴포넌트를 제가 이미 제시를 한 거죠. 하나는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큐평추어 크레디빌리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센서리 익스피리언스가 있는데요. 센서리 익스피리언스는 에큐평추어 크레디빌리티를 만들어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만 또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게 그 진짜 짐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그 각각의 효과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것인가가 저의 그런 특정한 관심사였습니다. 싱글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행동적 그 아웃컴이나 또는 그 브레인 아웃컴에서 어떻게 얘네들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되는 다른 맥락은 최근 20년간 많은 그 결과들이 진짜 침하고 그 다음에 샴 에큐평추어 또는 플라시보 에큐평추어 라고 말해지는 것들의 효과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크리니컬 아웃컴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티브를 줬어요. 다시 말해서 정말로 치밀한 것은 플라시보 효과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클리니컬 아웃컴만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클리니컬 아웃컴이 작동하게 되는 그런 기전 속에서의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구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 자체와 에큐평추어 크레디빌리티 자체를 명료하게 실험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실제 실험에서 사용하는 가짜 침들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아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이 전혀 없는 다시 말해서 믿음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침의 가짜 침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크다는 문제였습니다. 보통은 미니멀 에큐평추라고 해서 경혈자리에다가 아주 미세한 그런 자극을 하거나 또는 경혈자리가 아닌 곳에 침 자극을 하거나 또는 가짜 침 도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치료하거나 침 자극을 하거나 이런 식의 침 자극들을 가짜 침이라고 또는 시험 에큐평추라고 말해왔던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한 엄밀한 의미에서는 얘네들은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을 여전히 갖고 있고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의 도우즈 얼마나 강하게 자극하느냐가 관계없이 리니어하게 작동한다면 반드시 미니멀 에큐평추어 또는 시험 에큐평추라고 불리는 것들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샴들이 결국 에큐평추어 크레디빌리티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도 만들어내는 게 문제였고 이걸 만들어지지 않는 걸 만드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샴 에큐평추어 이름을 팬텀 에큐평추라고 불렀고 얘는 전연 텍타일 스티뮬레이션 또 다시 말해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이 없이 크레디빌리티만 만들어내도록 유발해 보도록 해봤습니다. 이제 아까 본 것처럼 크레디빌리티만 있고 그 다음에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은 없도록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침들을 저희들이 팬텀 에큐평추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에큐평추어 크레디빌리티만 만들고 다시 말해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각 자극이 유발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걸 투 컴포넌트 스터디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말해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 하고 에큐평추어 크레디빌리티만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미있게도 체성 감각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런 크레디빌리티 니들링 크레디빌리티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센서리 익스피리언스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일종의 센서리 이메저리가 생겼던 거죠. 이제 나중에 뒤에서 잠깐 논의하겠지만 이 부분을 포함해서 팬텀 에큐평추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텀 에큐평추를 어떻게 구현했냐면 침을 전혀 놓지 않은 채 환자한테 말로 또는 비디오로 여러 번 실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추락해봤는데요. 비디오로 침 맞는 부분을 보여주거나 또는 말로 침을 놓고 말로만 침을 놓는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가 침을 맞았다고 믿더라는 거죠. 100%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블라인드니스가 95%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들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텍타일 스티뮬레이션 자체도 전혀 없이 그런 것 없이도 거의 순수하게 크레디빌리티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에 침이 들어가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건 단순히 여러 가지 인지적인 어떤 그런 매니플레이션 중에서 환자하고 의사의 어떤 관계들이나 그 다음에 치매디안 또는 익스펙턴시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내 몸에 어딘가에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이 가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스페시픽하게 가졌을 때 생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팬텀 에큐펑처 말고도 다른 종류의 에큐펑처들도 샤이 에큐펑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니컬 세팅에서 리얼 에큐펑처는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본 그런 믿음의 효과들 다른 것들도 다 결부되어 있죠. 그걸 우리가 리얼 에큐펑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만 있는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실험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게 이렇게 나는 침을 막고 있다라고는 크레디빌리티는 천연없이 나는 치료를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자극이 나한테 오는 거야 라고 믿게끔 하고 정말로 침하고 정확히 동일한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자극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극을 하면 당연히 센서리 익스피리언스가 생기겠죠. 저희들이 이것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좀비 에큐펑처라고 불렀습니다. 좀비라는 것은 생각 없이 문무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금방 본 것처럼 팬텀 에큐펑처 좀비 에큐펑처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좀비 에큐펑처는 저희들은 실험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했냐면 신경 전도속도를 재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다. 일종의 진단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침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우리가 전기침을 사용했는데요. 전기침 자극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브라인드니스는 거의 굉장히 좋아서 한두 명 이외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정말 신경 신경 전도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에 참여했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사람한테 소위 침작을 했던 겁니다. 이걸 좀비 에큐펑처라 불렀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아까 본 것처럼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 하고 컨텍스터로 컨디셔닝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실제로 컨텍스터로 컨디셔닝은 에큐펑처 크레디빌리티를 바로 즉시적으로 유발하고요.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은 센서리 익스피리언스에서 에큐펑처 크레디빌리티 까지 가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이 유발되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텍스터로 컨디셔닝 한 건 팬텀 에큐펑처고 그 다음에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만 준 것은 좀비 에큐펑처가 거기 그런 예로 하나 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다른 예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실험 패러다임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진 것을 저희는 리얼 에큐펑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에큐펑처 니들링 또는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하고 에큐펑처 크레디빌리티가 있고 없고를 따지면 투 팩터 스터디 디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포 암으로 스터디하는 그런 스터디들을 최근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리얼 에큐펑처하고 팬텀 에큐펑처만 하다가요. 이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에큐펑처 니들링 컴포넌트가 있냐 없느냐도 구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왜 그럼 이걸 투 팩터 아날리시스인데 왜 트리 컴포넌트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센서리 익스피리언스는 이게 어느 쪽에서 유발되더라는 거죠. 좀비에서도 유발되고 팬텀에서도 유발되고 리얼에서도 유발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센서리 익스피리언스가 종류마다 다 다른데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걸 규명하는 방법들을 아직 좋은 실험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실험 패러다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좀비나 리얼이나 팬텀 액기풍 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모덜리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스티믈레이션 테크닉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다른 실험 패러다임들도 침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들도 같은 측면에서 진행할 수 있고 이것들이 일종의 소마토 센서리 스티믈레이션과 그 다음에 크리니컬 세팅에서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잘 구분해가지고 정말로 소마토 센서리 스티믈레이션 그것만의 효과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그럴 듯한 실험 패러다임의 스트록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결과들이에요. 왜냐하면 침을 침이 임상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연구들을 하시고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건 이게 크리니컬 세팅이나 그 다음에 실제 여러 경우에 침이 갖고 있는 여러 컴포넌트를 명료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정말 이 효과가 어디로부터 해서 나오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게 항상 제 안타까움이었거든요. 팬텀이나 좀비 에퀴폭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의 블라인드니스가 저희들이 실험을 2014년에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점점점점 상당히 블라인드니스가 높아져가지고 처음 실험할 때는 55%밖에 안 되는데요. 그 후로는 대체적으로 실험을 표준화하면 쉽게 피험자들이 좀비나 팬텀 에퀴폭추에 그에 대해서 블라인딩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센서리 익스피리언스도 재미있는 게 팬텀에서도 함부로는 팬텀 에퀴폭추 크레디빌리티만 갖고 있으면 느낌이 느낌은 전혀 없을까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팬텀 에퀴폭추에서도 침의 어떤 그런 침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마토 센서리 이메저리라고 센서리 이메저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자유신경 시스템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잠깐 보면요. 니들링 자체 소마토 센서리 스티뮬레이션 자체는 심파세틱 액티비이션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에 비해서 크레디빌리티는 부교감 신경 활성도를 더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심파세틱 이념피이션을 만들어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경우에 침 연구에서 동물 실험도 그렇고 인체 실험에서도 그렇고 부교감 신경 활성도하고 교감 신경 활성도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연구에 의하면 니들링 컴포넌트는 심파세틱을 그 다음에 컨텍스츄 컴포넌트는 카디오베이걸 액티비이션 다시 말해서 파라 심파세틱 액티비이션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결과에 의하면요.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희들 요통 모델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MRI 안에서 해봤는데요. 리얼하고 팬텀의 임상적 효과는 둘 다가 3개월 침치로 졌는데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차이가 없었던 거죠. 이거 차이들을 저희들이 왜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게 달라지는지를 특별하게 뇌에서만 다른 것을 저희들이 보지 못하고 뉴로이미징을 하고 있으니까요. 뉴로이미징에서만 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소마토센서리 스티믈레이션하고 커그니티브 어펙티브 컴포넌트가 각각 다른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예상하시다시피 소마토센서리 스티믈레이션은 센서리 에어리어나 모터 에어리어에다가 영향을 많이 줬고 커그니티브 어펙티브 컴포넌트는 그것보다는 전두엽에 있는 전전두엽에 있는 영역들을 하고 감정처리 영역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 침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팬텀 에퀴풍처는요. 침에 대한 그런 효과에 그 사람의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팬텀 에퀴풍처에 잘 반응하더라고요. 그런데 리얼 에퀴풍처는 그거보다는 침감에 침을 얼마나 강하게 맞았느냐 약하게 맞았느냐 약하게 맞았느냐 관계가 많았고 그 영역들 자체도 예를 들면 DLPFC나 이런 그런 인지적인 영역들 그 다음에 VLPFC 같은 감정적인 영역들 이런 것들이 팬텀에서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 이 침에 진짜 침에서는 이 S1 프라이머리 센서리 콜텍스나 S2 뭐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이 더 훨씬 더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다르게 분석을 해보니까 커넥티비티 뇌에 있는 펑셔널 커넥티비티 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뇌에 기본적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다른 네트워크 사이에 커넥티비티가 리얼하고 팬텀하고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그렇게 다르게 작동한 것들이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과 완벽하지는 않지만 리얼이 그걸 갖고 있죠. 소마토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이 없는 에큐폭지 니들링 크레디빌리티 이 두 가지 효과는 다른 것들을 다르게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아직도 좀비 에큐폭처에 대해서는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조금은 궁금하게 좀비 에큐폭처가 진짜로 침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리얼 에큐폭처보다도 좀비 에큐폭처가 오히려 그런 침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침감은 확실히 솜바토 센서리 스티뮬레이션으로부터 잘 기원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팬텀이나 침이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 이모셔널 프로세싱 관련된 뇌 영역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작업기업 과제들 작업기업 과제에다가 일종의 감정적 자극들을 섞어서 이모셔널 프로세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건 좀비 에큐폭처는 작업기업의 에큐러시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팬텀 에큐폭처는 리액션 타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비 같은 경우는 소마토 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의 에큐폭처 센세이션의 크기하고 관계가 있고 팬텀은 기대감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게 실제로 저희들이 팬텀 에큐폭처에서 주고 있는 것들을 보면 자기가 침감을 어떻게 팬텀 에큐폭처에서 침감이 나타나는데요. 에큐폭처 센세이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기가 특정한 몸의 어떤 부위에 자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특정한 생각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플라시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도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패러다임들을 소개하고 지금 약 몇 년간에 걸쳐서 논문들을 발표하면서 이 분야에 조금 도움을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의학의 전통에 이어서 한의학의 미래 모습을 그려본 세 분 연자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연자께서는 한약물을 이용한 천연물 항암제 개발 또 두 번째 박경모 교수께서는 침해 기전과 그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상훈 박사께서는 AI와 관련된 한의학의 미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혁신은 이제 단순히 질병치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인간다움과 삶의 회복 그리고 질병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경위의료원도 이러한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한방병원은 한방의 세계화를 목표로 지난 50년간 임상과 기초연구 경험을 쌓아서 이를 바탕으로 동서의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행사가 학술행사가 한의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경위의료원 50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학술행사에 함께해 주신 경위 가족 여러분 또 오늘 발표해 주신 연자분들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